삼성 SDS는 기업형 블록체인 플랫폼 넥스레저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 인도 테크마인드라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테크마인드라는 12만여 명의 IT 전문 인력을 거느린 인도 마인드라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전세계 900여 기업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도, 미국, 유럽에서 블록체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넥스레저 고도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 삼성 SDS는 지난 2017년부터 금융 제조, 물류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 넥스레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는 지난 2월 하이퍼레저 패브릭에 적용해 거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넥스레저 가속기를 IBM Think 2019에서 공개하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홍해진 삼성 SDS 블록체인 센터장은 삼성 SDS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정받은 블록체인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기업형 블록체인 분야 글로벌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